어... 아아아아아악!!! 안 됐는데? 하만다 도전해봅니다. 하만다 4.65 소고기 현실동에 간다고 일단 봅시다. 한번 도전했다가 부적절한 사진이 됐거든요? 그... 제가 사실 이 형 이 사진으로 했어요. 방금 사진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제가 그 박탈 당했습니다 자격을. 그래서 저만의 매력을 잘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다 박탈이 당했습니다. 너무 무서워요! 너무 무서워요! 사진을 일단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. 의상도 좀 색이 다르게 하고 가자 가자! 찍자! 사진 찍어야 되는데? 아 진짜... 개구리 같다고? 괜찮지? 야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야 이거 기호 13번 국가혁명 배금당 같은데요? 잠깐만! 정상적인 것도 있어! 이런 것도 있어! 이런 거 있어! 이런 걸로 하면 되잖아! 이거 잘 나왔네! 이거 잘 나왔네! 이거 괜찮네! 지금 컨셉은 약간 대학생 학점 4.2 포스로 갈게요! 조용히 좀 해줄래? 아 나 망했다! 아 망했다! 아... 너무 연구가 땡신인데? 간단하게 하자 얘들아! 별 차이 없어! 승산 있어! 승산 있어! 승산 있어! 진짜 승산 있어! 야 이거 근데 부적절하진 않아 진짜! 난 부적절하진 않으면 돼! 왜? 오늘 저 경제얼론 퀴즈에서 10개 중에 8개 틀리고 저기 친구한테 저기 맘스터치 가자는 표정이잖아 이거! 이건 어때? 이거 아니야? 이 느낌 아니야? 그냥... 이거... 그냥... 굿모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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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 가자! 은은하게 보여줄게 은은하게! 은은하게 sms 오? 오오오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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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가자! 아 이거 야 이거 상대할 수 있다. 야 이거 경쟁 상대 아니다 진짜. 가자. 아 근데 하늘색이 진짜 최악이다 이거 어떡하냐, 다? 아 통과만 하자 통과만. 일단 통과만 할게 통과. 아 이거 너무 찐다는데? 기분이 울적할 때 나만의 기본 전화 방법은? 그래요 저 울적할 때 노래를 들어요 원에주 KD키드의 록스타라는 음악을 듣습니다 정말 해피 친구들을 만나면 전 보통 이렇게 놀아요 저는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현재 시곤 사회적 거래 이상적인 첫 후의 장소 저는 안 하면 2번 출구 쪽에 있는 카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사친이 그 장소에서 소개팅을 하는 것이 어떻게든 추천해주었습니다 딱 글자 밖에 진짜 자소서 오케이 다 했고 자 1시간 반 정도 뒤에 오더라고 오늘 방송 안으론 결과를 볼 수가 있어 나 방송 보여? 약간 대각서 대각서 그렇지 지금 너 잘생겨가지고 어? 어 잠깐만 어? 아만다 짐 다 시작됐어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아만다 보고 갈게 아니 오늘 방송을 얘들아 잠깐만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아니잖아 왜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